오늘 첫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 바이든의 1차 TV 토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주요 매체들도 크게 다뤘습니다. 이렇게 일면 톱기사로 다뤘고 특히 이제 조선이 아주 크게 다뤘네요. 멍한 표정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린 바이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주류 언론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도덕적 잣대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아쉽게 여기는 것은 자기 중심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 별로 잘 안 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도날드 트럼프를 재단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판을 오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대미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미국인 입장에서 도날드 트럼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바이든 현직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여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일면 톱기사를 다루는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뤘던 것과 달리 오늘은 상당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쨌든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잘 표현했는데 충격과 절망 확실한 승리 바이든 현 대통령이 너무 많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좀 객여버린 겁니다. 그냥 본인이 완전히 그냥 객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 거죠. 이거는 뭐 바이든 지지층을 불문하고 tv토론회를 지켜본 사람들이 이후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완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미 대선 11월에 치러진 미 대선에 승리할 건가 이런 문제는 지켜봐야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도 선거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잘 진행이 되면 상식선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지금 82세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세인데 불과 이제 두 분의 연령 격자는 3년에 불과한데 토론회에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여러분들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매체죠. 우리식 표현을 하게 되면 좌파 색채가 굉장히 강한 매체인데 그리고 이런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스라든지 이런 매체들이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주류 기자들이 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매체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후보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은 헤매버린 거죠. 도저히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어제 방송 토론 내용을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 AI를 이용해가지고 해보면 27일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차 TV토론회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6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에서 승리했다고 답했고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한 사람은 33%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지지층은 있는 거죠. 33%는 비가오나 눈이 오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토론 이전에 실시된 예상조사 트럼프 55%대 바이든 45%보다 큰 트럼프 승리를 안겨다 준 것이다. 물론 응답자 가운데 81%는 이번 1차 TV토론이 11일 대선에서는 투표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지만 가장 여러분들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사람들은 가장 숨기고 싶었던 가장 감추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이 조선일보가 비교적 공정하게 이번에 이제 1차 TV토론 결과를 소개한 겁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지금 조선일보가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고 활자 매체가 저물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의료 사태에서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논조를 삐딱한 방향으로 선택해가 뭡니까? 의사집단을 때리 패기 시작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그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도 마찬가지고. 조선의 논조가 중요한데 오늘은 뭐 의외로 특파원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썼습니다. 솔직하게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 수많은 댓글들 가운데 이번 1차 TV토론회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한 것은 이 표현입니다. 대선 토론을 죄가 다 받는데 트럼프가 평소 가지고 있던 자기 어젠다를 잘 풀어내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든은 대체적으로 너무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웬일로 그냥 트럼프를 물고 뜯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조선일보가 왜 이렇습니까? 오늘은 정확하게 보내요. 늘 뉴욕타임스나 CNN이나 그냥 가져다가 써드만은 제발 객관성 있는 국제정세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지금 독자들은 주는 대로 받아 먹는 독자들이 아닙니다. 이런 논평을 남겼거든요. 한국의 주류 매체들은 아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편견을 심하게 갖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식자층들 소위 정치를 좀 알거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에 여러분들 글을 쓰는 6년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이자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도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노골적인 여러분들 그냥 반감을 칼럼을 소개하기 때문에 조금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한국에서 정치학자를 오래 지냈고 그리고 외국교 장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이렇게 국제정세를 지금 보면 자국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여기에 이제 한 분께서 트럼프는 미국 정계의 21세기 히틀러다. 물론 자기 이야기는 아니고 그동안 나온 미국에서 비교적 좀 읽히는 책을 기반으로 해가 그렇지만 이런 글을 쓰기가 참 제목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정계의 21세기 히틀러다. 얼마나 이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편견하는지 트럼프와 히틀러의 공통점은 정치적 연기 예술가고 지난 인기 4년 동안 허위 왜곡 가장 발언을 산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진실정의라는 가치가 약화가 될 거고 대선까지 남은 4개월 동안 세계로 확산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조선에 지면을 줄 정도로 그렇게 외부 기구가 되면 좀 책임 있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미국 정계의 21세기 히틀러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글을 쓸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런 식자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다른 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걸 냉정하게 보고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된 모습을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일정 참조하시게 되면 7월 15일에 18일 사이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 또 8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고 9월 10일 날 바이든과 트럼프의 2차 TV토론이 있고 그 다음 11월 5일 날 주별 선거인단을 선출해서 대선행이 많은데 아무튼 이번에는 미국에서 좀 공정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